17년은 한결같이 여러분의 초에 서서 국민의 방송으로 살아왔음을 자부하고 싶습니다. 이제 정말 헤어질 시간인 것 같습니다. 남은 5분이 너무 약속합니다. 10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5분이 10분이 될 수는 없습니까? 여러분이 아껴주시던 풍향방송이 사라져도 여러분의 가슴에 오래오래 풍향방송의 기억을 소중히 묻어드셨으면 감사드립니다. 4분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TBC 동양방송입니다. 여러분의 방송이었던 TBC 동양방송입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몸건강이 아니게 계십시오. 하시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고 하느님의 가호가 항상 TBC 가족이셨던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들면서 물러갑니다. 저도 이제 핸드폰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창을 전 제7스튜디오를 아니 동양방송을 이제 떠나겠습니다. 이제 동양방송은 3분입니다. 끝으로 동양방송의 호출원을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는 639킬로헬스 HLKB 동양방송입니다. 저희는 4분을 받습니다. 4분을 받는 것입니다. 4분을 받는 것입니다. 5분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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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